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우법서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뭘 배웠냐고 했더니 시점과 정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뭐뭐 할 때라는 시점을 의미하는 더, 시, 호와 아주,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었었죠. 질러와 쓸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뭣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표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징마샘머샘머, 징마샘머샘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쓰이는 폴리아와요. 뭐뭐동안이라는 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요. 그동안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디엔, 몇시라는 시간을 배웠고요. 샘머샘호, 언제라는 때, 시점을 나타내는 말을 배웠습니다. 샹,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했고요. 야오, 뭐뭐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냈었죠. 넝,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을 의미했고요. 호의, 뭐뭐할 줄 안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을 의미했었습니다. 인갈,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를 의미했고요. 거이,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동사 앞에 부여, 뭐뭐하지 마라라는 금지를 의미했었고요. 왕국한 거절을 나타내고 싶다면 부용,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응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샘머샘머다, 시허,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의미했고요. 보통 수로 뒤에 질러 또는 쓸러가 와서 아주 대단히 또는 죽을 정도로라는 정도의 심화.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중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걸련을 살펴보면요. 그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표현 그대로 한 사람을 의미할 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쓰이는 역할이 뭐냐 봤더니 사람 주어 뒤에 붙게 되면 혼자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혼자 먹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워, 이글은, 출, 워, 나, 저, 이글은 사람 뒤에 왔기 때문에 혼자서 출, 먹다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볼 수 있겠죠. 이걸 다시 응용해서 그 사람 혼자 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타, 이글은, 라이, 타, 이글은,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 시간의 선후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보았죠. 샹, 저, 샤, 샤, 지난, 저, 이번, 샤, 다음이라는 시간의 선후를 의미했었는데요. 만약 이 단어 뒤에다가 쓰라는 번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이게 된다면 샹, 치, 저, 치, 샤, 치 라고 해서 어떻게? 지난번, 이번, 다음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만약 지난달, 이번달 말하고 싶다면 유에라는 발월자를 붙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샹거, 위에, 쩌거, 위에, 샤거, 위에 이렇게 리듬 맞춰서 지난달, 이번달, 다음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주를 나타내는 단어 두 글자 단어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싱치라는 단어에 우리가 꺼라는 양사를 붙여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샹거, 싱치, 쩌거, 싱치, 샤거, 싱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만약 응용한다면 지난주 화요일 어떻게 말할까요? 샹거, 싱치, 알, 이번주 수요일 쩌거, 싱치, 산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우리말에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뭐뭐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양은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요,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양, 즉 한 시간 동안이 기다리다는 동사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그 위치가 중요한 언어의 특징상 위와 같은 시간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라는 말은 우리말 오순이 되고요. 기다리다, 한 시간 동안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오순임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자주 쓰이는 시간의 양의 표현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얼마나,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물어보고자 할 때 두 글자 단어, 또, 지요, 즉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말 배운 적이 있고요. 만약 네 글자 단어를 말해라 그러면 또, 장, 시, 지엔, 또, 장, 시, 지엔,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이라는 즉, 얼마나, 얼마 동안 이렇게 외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1분 동안, 10분 동안이란 분 동안을 말하고 싶다면 숫자 뒤에 뭘 붙여라? 헌종을 붙이게 되는데요. 만약 10분 동안 하게 되면 숫자를 붙여서 시, 헌종, 20분 동안 한다면 아, 시, 헌종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 며칠 동안이라는 하루, 이틀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숫자 뒤에 하늘 천자인, 티엔자를 붙여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루 동안 이 티엔, 3일 동안 싼 티엔 만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틀 동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티엔이라는 글자는 양사치급이 되어져서 얼티엔하지 않고 량티엔, 량티엔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용해서 만약 몇 년 동안이라는 연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숫자 뒤에 니엔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 이니엔, 3년 동안 싼 니엔 만약 이 단어 역시 2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숫자 E는 어떻게? 니엔 역시 티엔과 마찬가지로 양사치급되어지기 때문에 얼, 니엔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량, 니엔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시간의 동안을 말하고 싶다면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숫자 뒤에 우리가 어떻게 니엔도 붙이고 티엔도 붙였지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할 때는요.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1개, 2개, 이와 같은 개수로 표현해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냐고 했더니요. 이 거 샤오슐, 이 거 샤오슐 만약 2시간 동안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량 거 샤오슐, 량 거 샤오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역시 1개, 2개 뒤에 줄을 나타낸 단어 싱치를 붙여서 1주일 동안 어떻게 말할까요? 이 거 싱치, 2주일 동안 량 거 싱치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이라는 1달 동안, 2달 동안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1개, 2개라는 표현 뒤에 위에를 붙여서 1달 동안 어떻게 말할까요? 2 거 위에, 2달 동안, 량 거 위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를 붙이느냐 아니면 1개, 2개를 붙이냐만 잘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단어는 바로 뭐뭐할 생각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 즉 동사 앞에 따라붙는 따수한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우리말을 생각하면서 애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단어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우리말 한자어 살 주자인 쭈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 단어 역시 살다란 뜻뿐만 아니라 머물다, 묵다와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요. 뭐뭐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따라붙는 뽈리아와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과 같은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인 주어, 술어, 목적어 구조라는 점에 입각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찍툭 찍퇴 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 볼까요? 자, 동사 수로 뒤에 뽈리아가 오게 되면 뭐뭐할 수 없다라는 뜻을 취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중국어에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뽀넝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의미가 두 가지라는 점을 잘 몰라요. 첫 번째, 뭐뭐할 수 없다라는 가능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뭐뭐해선 안 된다라는 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뽀넝을 붙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열다라는 동사 따카이 앞에다 뿀넝을 붙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뽀넝 따카이 라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열 수 없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의미인지를 앞뒤 문맥을 봐야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뭐뭐할 수 없다라는 가능의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 동사 앞에 뿀넝을 사용하기보다는 동사 뒤에 뿔넝을 붙여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볼게요. 저 페이치어 오어 허 불리아오 저 페이치어 오어 허 불리아오 저 페이치어 이 술을 오어 나는 허 마시다 동사 뒤에 뿔리아가 와서 머마할 수 없다라는 뜻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술을 전 마실 수가 없네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오어 이 거른 추불리아오 오어 이 거른 추불리아오 오어 나 저 이 거른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거른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람 주어 뒤에 붙게 되면 어떻게? 혼자 서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추먹다 동사 뒤에 뿔리아가 와서 머마할 수 없다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패턴이요. 앞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은 시간의 양인데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은 동사 뒤에, 즉 보호절에 쓰인다 그래서 보통 있어 보이는 말로 실향 보란 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에서요.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하자면 한 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이 기다리란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말. 만약 중국어로 바꿔라 그런다면 어떻게? 시간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 한 시간 동안 이러한 어순 패턴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했다라는 와일류를 나타낼 때 보통 동사 뒤에 러를 붙이는데 이때 만약 문장 맨 끝에 다시 러를 붙이게 된다면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뭐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니 땅러 또 어지올 러 니 땅러 또 어지올 러 니 당신은 땅 기다리다 러 뭐뭐했다 또 어지올 얼마나 오랫동안 즉 얼마나 시간의 양을 물어볼 표현이겠죠. 문장 맨 끝에 러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나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대답해 봤더니요. 워 땅러 30분정러 워 땅러 30분정러 워 나는 땅 기다리다 러 뭐뭐했다 30분정 30분 동안이나 이때 문장 맨 끝에 러가 왔기 때문에 즉 언제까지? 지금까지 즉 어떻게? 30분째 기다렸어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니 쉐러 지니엘러 니 쉐러 지니엘러 니 당신은 쉐배우다 러 뭐 뭐 했다 지니엘 몇 년 동안 시간의 양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문장 맨 끝에 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몇 년 동안 즉 몇 년째 배우고 있나요?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볼까요? 워 쉐러 이니엘러 워 쉐러 이니엘러 워 나는 쉐배우다 러 뭐 뭐 했다? 이니엘 1년 동안 근데 문장 맨 끝에 러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즉 1년 동안 1년째 배웠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20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뭐 뭐 와 뭐 뭣을 도와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 드릴게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월 라이 개인인 지의 수환 다시 한번 월 라이 개인인 지의 수환 문장을 살펴보니 라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쓰인 라이는 오다 라는 뜻이 아닌 주어 뒤에 쓰여 적극적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행위 주체를 강조하는 말로 우리말의 이가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제가 좀 볼게요 라는 문장에 나이를 넣고 만들어 보면 제가 보다 좀 뭐 뭐 해보다 라는 구조로 월 라이 카니샤 월 라이 카니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누가 당신이 좀 말해보세요 라는 문장은 당신이 말하다 좀 뭐 뭐 해보다 라는 구조로 닌 라이 슈워 이시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산하다 라는 표현은 전에도 배웠었던 계산서를 결제하다 라는 의미의 지의 장, 지의 장과 마이단, 마이단이 있었고요. 우리말의 결산하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지의 수환, 지의 수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불하다 돈 이란 구조로 돈을 지불하다 라는 푸, 지의, 푸, 지의, 역시 계산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 동사 주다, 개는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었죠. 이렇게 예개라는 뜻 뿐만 아니라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은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손님 계산하다 라는 구조로 원래의 개인인 지의 수환, 원래의 개인인 지의 수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저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게이워 칸 칸 닌더 쇼 쥐 다시 한번 게이워 칸 칸 닌더 쇼 쥐 먼저 문장의 수로 부분을 보니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보다라는 단어 칸이 두 번 쓰였는데요. 이렇게 동사를 중복해서 쓰는 것을 동사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동사를 두 번 중복해서 쓰게 되면 좀 뭐 뭐 해보다 라는 의미로 동작 진행 시간이 짧거나 시도의 어감을 갖게 되고요. 또한 말투 역시 단어 하나를 쓸 때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어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된 두 번째 동사는 가볍게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은 칸 칸 칸 칸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동사 중첩은 동사 뒤에 이씨 를 넣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여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은 칸 칸은 또 칸 이씨 칸 이씨 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쓰인 영수증이란 단어로 쇼 쥐는 받다 라는 쇼와 증거 증서를 나타내는 쥐를 사용해 간단히 돈을 받았다는 증서로 간이 영수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회사나 기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수증은 파 피아 파 피아 라는 단어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당신의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저에게 게이워를 넣어 저에게 좀 보여주다 당신의 영수증이란 구조로 게이워 칸 칸 닌 더 쇼 쥐 게이워 칸 칸 닌 더 쇼 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징 샤오 덩 워 마샹 게이님 빨리 다시 한번 징 샤오 덩 워 마샹 게이님 빨리 먼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보면 기다리다 라는 동사 덩을 사용해 뭐뭐 해주세요. 라는 징과 약간 조금 잠시라는 의미에 샤오를 넣어 징 샤오 덩 징 샤오 덩 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단히 동사 뒤에 이 시야를 붙여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덩이 시야 덩이 시야 라고도 쓸 수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 다음으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바로 라는 단어는 말 위에 타서 바로 떠난다 라는 느낌으로 즉시 바로 라는 뜻의 마샹 마샹 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회화 사용에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다. 라는 구조로 마샹 게이닌 준빼 마샹 게이닌 준빼 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당신을 위해 가져오다. 라는 구조로 마샹 게이닌 날라이 마샹 게이닌 날라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누구를 위해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은 마샹 게이 사람 동사 패턴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문장의 표현을 보면 처리하다. 라는 뜻의 동사 빨리를 사용해 여기서 당신은 손님의 의미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하다. 라는 구조로 마샹 게이닌 빨리 마샹 게이닌 빨리 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뭐뭐 해주세요. 잠시 기다리다. 제가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하다. 라는 구조로 징샤오덩 워 마샹 게이닌 빨리 징샤오덩 워 마샹 게이닌 빨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자이건 는 체런 이시야 다시 한번 자이건 는 체런 이시야 이번 문장은 다시 손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과 라는 의미의 전지사 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건 뒤에 대상이 와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과 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다 라는 문장은 제가 당신에게 말하다 라는 구조로 워건 니 슈어 워건 니 슈어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전지사 건은 동사로 쓰여 따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문장은 뭐뭐 해주세요 따르다 저를 오다 라는 구조로 진건 월라이 진건 월라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다 라는 동사는 우리말의 한적 확인이란 말로 최런 최런 이라고 하고요. 동사 뒤에 좀 뭐뭐 해보다 한번 뭐뭐 해보다 시도의 어감을 나타내는 이시야 이시야를 붙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표현은 최런 이시야 최런 이시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장으로 돌아와 다시 라는 부사 자 이를 앞에 넣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다시 손님에게 확인하다 좀 뭐뭐 해보다 라는 구조로 짜이건 닌 최 런 이시야 짜이건 닌 최 런 이시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퇴원 문장을 보니 체크아웃이란 표현이 또 나왔는데요. 전에도 배웠었죠. 물러나다 퇴워 방 방 을 사용해서 방을 물러나다 즉 퇴실하다 라는 의미의 퇴위 이란 단어와 우리의 말 한자 그대로 수속 쇼 쇄를 붙여 체크아웃은 퇴실 수속 이란 의미로 퇴웅쇼 쇼 퇴웅쇼 쇼 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떠한 수속을 밟을 때에는 밟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수속을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세 번째 문장에서 배웠던 동사 빨리 빨리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수속을 밟다 라는 표현은 뭐뭐한 수속을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빨리 셔머 셔머 쇼 쇼 빨리 셔머 셔머 쇼 라고 하고요. 그럼 체크아웃 하다 라는 표현은 퇴실 수속으로 받다 라는 의미로 빨리 퇴웅쇼 쇼 빨리 퇴웅쇼 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라는 전치사는 게이 뿐만 아니라 웨이 라는 전치사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마샹 게이님 빨리 또 쓸 수가 있지만 웨이를 사용해 마샹 웨이님 빨리 마샹 웨이님 빨리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손님을 위해 바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표현이므로 체크아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하다 방을 빼는 수속 이란 구조로 마샹 웨이님 빨리 퇴웅쇼 쇼 마샹 웨이님 빨리 퇴웅쇼 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2016년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핵심반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쌤 소감 한마디 모든 언어공부가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하시고 잘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주도민이 중국어 한마디씩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배어보석 관광중국어가 함께 할게요. 자 마지막 수업인 만큼 그동안 배운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무작정 순서대로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와라? 그렇죠.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외워라 기억하시고요. 둘째 중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단어만 외워서 그렇습니다. 즉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패턴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회화의 지름길이겠죠. 세 번째 중국어는 뜻글자라서요. 글자를 보면 딱 뜻이 떠오르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국어는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 있어서 누가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상도가 달라진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간은 단어를 외울 때 각각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모아서 뜻글자라는 특징을 살려 비교하면서 외워보는 것 이건 역시 좋은 단어 정리법이겠죠. 자 여섯째 한 가지 표현만 달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비교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 발음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우선 자신있게 무대보로 던지고 틀리면 내 잘못이 아니라 못 알아 듣는 중국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뻔뻔한 중국어를 통해서 쑥쑥 향상되는 도민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된